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주 북한 노동신문들의 보드에 의하면 김정은이 새로 건조한 잠수함과 신용전술유도무기실험을 지도하였다고 합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경애하는 최고용도자 김정은 동치께서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돌아보시었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사실 어느 나라나 잠수함은 전략무기로 분류하고 있어 건조사실 자체를 사전에 알리지 않고 있으며 김일성이나 김정일 때에도 잠수함을 건조하기 전에 건조장면을 공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이 신용 잠수함 건조장면을 공개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잠수함 건조 분야에서 자신감이 생긴 모양이라고 평가했었습니다 사실 저도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보면서 탐복했습니다 그런데 차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일부 전문가들 속에서 이번에 공개한 잠수함이 북한이 새로 건조한 것이 아니라 폐기된 러시아제 중고 잠수함을 싼 가격으로 들여와 미사일 발사관을 설치할 수 있게 개조한 곳이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수함 외벽 사진을 자세히 보면 찌그러진 듯한 곳이 보입니다 잠수함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영접기술을 자랑하는 북한의 군수공업 부문 기술자들이 수중 압력을 이겨내야 하는 잠수함 외벽을 이렇게 찌그러지게 영접했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잠수함이 가동 중에 수중 압력으로 찌그러진 것 같다고 합니다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등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 잠수함이 오래 공격에 대비해 외벽을 이중으로 제작하는데 외벽이 압력에 찌그러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면서 북한이 러시아에서 중고 잠수함을 들여다 미사일 발사가 가능하게 개조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하였습니다 어쨌든 지금 북한은 여러 대의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삼천톱급 잠수함을 건조하여 실전 배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치께서 7월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을 조직지도하셨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김정은은 이번에 신형전술유도무기를 실험하면서 전략전술적 무기체계를 더 많이 개발하라고 하였습니다 북한에서 전술무기라고 하면 한국을 겨냥한 무기를 의미하고 전략무기라고 하는 것은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핵, ICBM, 잠수함 등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이 지난해 4월 20일 당 전원회에서 핵경제병진 노선의 승리를 선언하면서 이제부터 경제건설에 총 집중하겠다고 한 후 경제분야에 국가적인 투자가 집중될 수 있다고 조화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 이렇게 큰 잠수함을 건조하고 세계 몇 개 나라에만 있는 러시아의 이스칸데르식 신형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 핵경제병진 노선의 승리 선포 후에도 다종의 전략전술무기 개발에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등 대국들이야 돈도 많고 자원도 많아 가지고 싶은 무기를 다 만들면서도 인민생활이 별로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고 한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현대적인 무기를 가지고 싶어도 국민의 세금을 국회의 동의 밑에 써야 해서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에서 국방비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령 절대권력체계인 북한에서 나라의 재원을 이용하는 데서 그 어떤 집체적인 협의체나 토의도 없이 김정은이 마음대로 쓰고 싶은 데 쓰니 주민들이 생활이 어떻게 되든 결국 군수생산에 대부분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향상된 핵과 전략, 전술, 무기들을 공개할 때마다 김정은의 기분은 좋아질 수 있겠는지 모르겠지만 미국과 국제공동체의 대북 제주도 계속될 것이어서 북한은 동북아세아의 암흑지대로 앞으로도 계속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포지션이 아멘